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장 대구시가 제기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시와 방역당국은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과 접촉자 중심으로 폭증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교인 132명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락된 명단 제출이 위기에 해당하지 않고 방역당국의 직무 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2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화장 등이 무죄를 받으면서 대구시가 교회를 상대로 낸 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번 항소심 사건 등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4월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에서 불법이 아니다, 무죄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만일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교회 측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 측은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명단을 누락한 행위는 팩트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기록들을 일체를 열람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남아있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